톱스타 뉴스 오서린 기자 그룹 라이즈 측이 공식 팬클럽 에티켓을 당부했다.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라이즈 공식 위버스 채널을 통해 브리즈 브라이아이즈 팬 에티켓 관련 안내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는 라이즈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브리즈 라이즈 공식 팬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최근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팬클럽 에티켓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라이즈와 브리즈의 안정과 건전한 팬클럽 문화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안내된 팬 에티켓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안내된 스케줄의 숙소 앞 멤버 본가 회사 주차장 헤어 메이크업 샵 등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 방문은 상가해야 한다. 방송 녹화 및 촬영 스케줄이더라도 외부 노출이 불가하거나 사정 공개할 수 없는 일정일 수 있으니 촬영장이나 대기실 등에서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는 일도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스케줄에서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상가야 한다. 특히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에게 접촉 시도, 아티스트의 사적 공간을 방문하고 개인 일정을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상가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민영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라이즈 멤버들이 안전을 위해 라이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브리즈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라이즈와 브리즈의 안전과 건전한 팬클럽 문화를 위해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라이즈는 지난 5일 싱글 러브 119를 발매했다.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뉴스 오설인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노즈